나는요, 알바왕. 오늘 나는 1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어요. 오늘 할 일은 택배 상자를 들고 열심히 운반하는 것이에요. 가끔 택배 상자가 많아서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카트를 이용해서 무거운 택배 상자를 운반할 수 있어요.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스쿠터를 타고 이동해요. 더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트럭을 타고 이동해요. 우주에 로켓을 타고 배달을 하는 상상을 했어요. 언젠가 우주에도 배달하는 날이 올까요? 그러면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공부해 볼까요? 알바 알바 왕 왕 왕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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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택배 오다 택배 오다 오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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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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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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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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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반하다 가끔 많다 당황하다 당황하다 이용하다 무거운 빠르게 타다 타다 이동하다 이동하다 우주 배달하다 상상 언젠가 언젠가 날 날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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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